돈과 높은 지위에 연연하다가 종국에는 원통의 눈물을 뿌리고 통곡의 애한을 갖는 보통 사람의 심정을 이보다 더 잘 위로해 주는 말이 있을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깊지도 않는 인생 속에서 많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손으로 그대 무엇을 쥐려 하는가? 한자밖에 안 되는 가슴에 그대 무엇을 품으려 하는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의 한바탕 일장춘몽이다. 높은 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데 죽을 병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를 존중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빼앗아간다. 예를 들어 저녁 술자리를 갖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가족 부양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죽음은 지위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든 관심의 덧없음, 나아가 무가치함을 드러낸다. 우리의 건강이 좋고 권력도 막강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애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러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가? 하고 물어볼 용기 또는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나 병은 세속적 사람의 조건을 제거하여 그런 구별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격분한다. 그들이 냉혹하게 유혹의 책략을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허용심이 컸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에 진정성이 찾아온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번 실까지 와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idea of death brings an authenticity to social life. There may be no better way to clear out calendar of engagements than to speculate as to who among our acquaintances would make the trip to our hospital bed. 조건부 사랑의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 부, 위신, 권력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해서만 지속되는 사랑밖에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갈망하며 무방비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위를 얻든 잃든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임진강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유튜브로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악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황에 빠뜨려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든가, 잘 이용하면 성공을 위해, 기본적인 일을 계속 미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사회의 기대 가운데 정당성이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골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의견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다. 또 권력,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을 비판하는 것도 공통되는 것 같다.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혈전감과 질질을 느끼게 되는 업적을 사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치위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f reflecting on our own mortality is instructive,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소매를 예상하며 미리 복수를 한 듯한 달콤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평화는 세속적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한다. 낡은 둘들을 보다 보면 성취에 대한 또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누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들, 우리를 기리는 기념비나 행렬이 없다 한들, 얼마 전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웃음을 짓지 않았다 한들, 그게 어찌단 말인가?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우리의 대로와 사무실의 폐라를 스케치하고 있을 것이다. 영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What does it matter really? if we have not succeeded in the eyes of others, if there are no monuments and processions in our honor, or if no one smiled at us at a recent gathering, judged against eternity, how little of what agitates us makes any difference?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은 폐허가 되고 우리는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마저 땅에 짓밟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망이 원대할수록 현실을 더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 광대한 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만에 보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In some, we may best overcome feeling of an importance not by making ourselves more important, but by recognizing the relative lack of importance of everyone on earth. 누가 우리보다 면 미래 밑에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밖에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모아온 영원 또는 단순하게 도와주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애감이 미련하게 된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의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좀 더 좋습니다.